1. 뇌위기 18장 말서 오늘은 뇌위기 18장 말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태풍이 불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인생이 변하며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소망하고 꿈꾸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을 행하며 의리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선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부정한 짐승화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생명을 인퇴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존재를 위해서 예수 글쓰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일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또 내가 부족한 자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 글쓰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로 상번제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위기 18장 1절 말씀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교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교래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교래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말미야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국당에서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한 들어가게 될 가난한 땅의 그 풍속 또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따른다는 건 그것은 그들의 모양처럼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한 것의 반대말이 부정한 것이 되어지죠 그것을 정한 것이란 것은 곧 거룩한 것이 되어지죠 거룩한 것의 반대말은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삶을 바로 거룩함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듯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남들이 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삶들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곧 부정한 것이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런 심판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그 모든 풍속을 뿌릴 수 있을까요 애굽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법 애굽에서 먹는 것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면 살 수 있겠죠 또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 가난한 땅의 풍속 가난한 땅에서 행하는 그들이 가난한 땅에서 먹는 것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풍속을 행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카라는 뜻입니다 후카라는 뜻은 색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바로 식계명이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613가지의 그런 개명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은 그 규례를 지킬 수 없으니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라는 말씀은 바로 미시파트라는 뜻으로 그것은 바로 걷다 동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 그것이 바로 이 법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그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는 것이 바로 법 하나님의 규례를 날마다 그 규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규례와 법도 법도와 규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그 규례와 법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앞에 두렵고 떨리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안이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 적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의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추성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다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견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다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근친상관하지 말며 동성애하지 말며 또한 동물과 수관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에 적힌 내용처럼 동물과 수관하지 않으며 동성애하지 않으며 또한 근친상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근친상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복 동생과 결혼하였고 그의 조카 로스는 두 딸을 통하여 모아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고 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그것을 통하여 또 자녀가 이어졌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 글쓰의 그런 족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많은 일들이 근친상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근친상관을 하지 말고 수관하지 말며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앞서 1절에서 5절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애국의 모든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난에 들어갔으면 또 가난의 풍속 또한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근친상관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까운 것 그것과 연합하여 그것과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곧 죄가 되며 부정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연합하여 가까운 것 내가 속해 있는 것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상의 흐름에 동침하여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동침하는 모습 그것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그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로아라고 합니다 에로아라는 뜻은 바로 수치 수치를 덜쳐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덜쳐내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자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 그들은 그 수치스러움을 덮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수관하지 말라 근친상관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동침하며 세상과 하나 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것 그 부정하고 수치스러움을 덜쳐내며 정교하는 일 하지 말며 그것 덮는 일 곧 우리가 십자가 예수 글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우리 또한 세상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삶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홍수가 마친 후 수치하여 자기의 하체를 덜어낼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덜어낼 때에 그 노아의 아들 함은 그 수치를 덜쳐내는 자 부끄러움을 정죄하는 그 자가 되었고 나머지 두 아들 샘과 야벨은 아버지의 그 하체 부끄러움을 덜쳐내지 않게 하고 덮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동침하는 그런 일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예수 글쓰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그 수치와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 그 일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토함을 당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야마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는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과 동침하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또 세상이 하듯이 먹고 마시며 또 세상이 정죄하며 미워하듯이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토함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결단코 빛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움은 결단코 빛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며 또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의 끝 틀렸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들이 결국 미워하는 그 삶과 동일한 삶 정죄하였던 그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동침하며 근친상관하며 동성애하며 또 짐승같이 여기던 것과 동일하게 자기도 짐승이 되어 그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 그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리며 그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예배 앞에 내가 부정한 자임을 내가 바로 정제당함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의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 날마다 깨닫고 우리 또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그 하체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 용서하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정결함을 받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 앞에 두려워 떨리움으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외기 1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규례 그 단 한 가지의 법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부정한 존재로 우리가 단 한 가지의 법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우리의 부끄러움 그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더럽고 추한 것 그 정죄하며 부끄러움을 덜쳐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그 죄를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동일하게 그들의 죄를 덮어주며 또 부족한 그들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앞에 두렵고 떨리움으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